자, 술개만 힌트입니다. 이응, 시옷, 시옷, 지읏. 네 글자의 초성 종목명이 되겠고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사진을 한번 보시면 산이 있죠. 이 산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채팅창에서 보시면 네 글자를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네 글자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 났어요. 양산사조, 우산사조, 이사사장, 안사사조, 익산시장 뭐 다양하게 있는데 옥수수죽도 있어요? 네.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 옥수수죽으로 하겠습니다. 옥수수죽 마음에 드네요. 조조기님이 옥수수죽이라고 해줬는데 그분께 선물 하나 주신다면 선물 뭐 혹시 남아있는 남아있는 것 중에 아니면 전문가님이 좋은 종목 있으시면 이분께 선물 주셔도 돼요, 종목으로. 아, 종목 오늘 이제 공개해 드릴 거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조기님 선물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센스 있는 또 옥수수죽에 이어서 진짜 종목 알려주세요. 어떤 거죠? 네. 오늘은 그래도 정답이 안 나왔어요.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안 맞추시는 거 같아요. 네. 안 맞추시는 거 같아요. 일산 사회자님. 일산 사회자. 일산 좋아하시나 봐요. 자,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 이제 공개해 드릴 종목은 바로 일신석제라는 기업입니다. 아, 일신석제. 네. 그래서 왜 이쪽으로 좀 눈을 돌리신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기업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좀 드렸었는데 이제 시장이 시장인 만큼 오늘은 좀 테마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시청도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신석제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과거부터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신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이 기업이 어떤 테마였는지 다 아실 거예요. 네. 바로 이 남북경협주로 굉장히 핫했던 기업인데 댓글에도 럼프형 달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금강산 관련돼서 관광이 있었는데 그 관광을 담당했었던 여행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남북경협주로 엮이게 됐고 그래서 과거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이제 트럼프 그때도 이제 트럼프 때였죠. 트럼프 때 이제 남북경협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신석제도 마찬가지로 그때 뭐 여러 3배 정도에 가까운 상승을 좀 보일 만큼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나요? 이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지금 이런 남북경협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도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기업이 바로 일신석제이기 때문에 또다시 지금 이 천원 구간을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1800원대까지 거의 수직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최근에 이 기술적인 측면을 좀 바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상승승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조정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1400원 구간 이 갭을 메꾸고 나서 다시 이 쇠기형 형태로 수렴해 가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단기 2평선, 5.12평선이나 10.12평선 구간을 살려두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아직 이 테마주들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대선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갔다가 뭐 대마와 관련돼서 종목들이 갔다가 이런 식으로 테마 내, 테마별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대마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남북경협지로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다음 후보에서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으로 지금 후보로 거론이 되는 게 헤리슨 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헤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9월에 또 판문점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를 우리는 지지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트럼프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헤리스 지금 지지율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양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테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일신석제 같은 경우에는 권자재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과 관련해서도 이 권자재, 중장비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또 같이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테마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가격 전략 바로 안내해드리면 될까요? 좋아요. 전구점 1872원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인데 타점 어떻게 봐요? 네. 일단은 매수가는 제가 오늘 은봉일 때 좀 안내를 드렸는데 또 그새 올라왔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뭐 장중의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1,500원에서 1,550원으로 좀 러프하게 좀 잡아 두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 구간이기도 하고 지금 윗고리가 좀 달렸었던 가격대인 한 1,730원 정도로 이 종가상으로 고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1,730원 정도로 잡아 두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 그리고 저점이 형성이 됐었던 갭을 메우고 반등이 나왔었던 가격대가 바로 1,400원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21위평선도 1,400원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지선 역할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가격대가 1,400원이기 때문에 1,400원을 손절가로 잡고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이 테마주로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목표가라든지 손절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지키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신석제 1,500원, 1,550원 지금 매수가 목표가 1,730원이고 손절 라인은 지금 1,400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가격 전략을 꼭 지켜주셔서 매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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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아멘